네 오늘은 충남 도서관에 왔습니다 차들이 이렇게 주차장에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트리도 해놨구요 엄청 화려합니다 자 한번 가서 책 좀 보겠습니다 도서관은 과부와 미래를 여행할 수 있는 타이머신 충남 도서관 공부 공부에서 첫 번째 부 bons 제 28 최신 저의서관은 과부와 미래를 여행할 수 있는 타이머실로 제 19,000원이 capt 4,000원